자 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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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출근입니다 아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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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뭘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아이고 수입됐어 왔는데 스마트라 11.7kg 짜리가 왔는데 아 그렇다고 깔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이 사람아 에헤 이 사람 정말 성의 없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요즘 오는게 너무 이거 이게 보내는게 너무 아 아 아 아 스마트라 스마트라 또 코카소스 꼭 또 코카소스 이거 열어봐야지 관심법으로 봤는데 코카소스입니다 진짜 에이 설마 코카소스 99% 자 나는 엘라프스 0.5% 엘라프스가 있다고 엘라프스는 없어 엘라프스가 값이 안 맞아서 내가 안 샀거든 그거는 자 어쨌든 왔으니까 또 곤충표본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짝 지쳤습니다 왜 아이고 언박싱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서 자 어쨌든 시작합니다 실수로 중간에 아틀라스 낑겨있음 오케이 안녕하세요 만찬 입니다 자 만아 뭐라고 이 통을 끌려 놓지 말라고 왜 흐흐 참 자 뭐가 왔는지도 모르면서 뭘 예단을 하고 그래 관심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궁예야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수입 되었을까요 궁궁궁궁 이때 가실 제일 가슴이 두근두근 야 어 뜯었다고 칼질이 그래 한번 하여간 열어봐 암만 뜯은 것 같은데 뜯었으면 이제 그 표시가 있을텐데 자 오픈해 봅니다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나도 궁금합니다 으흠 시수님만 안 궁금해 네 자 열었다 자 첫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곤충이 수입 되었을까요 바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입니다 곤충의 썸 스마트라 음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라 에서 아이고 테이프도 그냥 꼼꼼히 붙였다 꼼꼼히 붙였다 5위에 뽁뽁이 놓다 이건 음 뭐니 중요한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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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 야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최악인데 어 7자리네 7자리 나눴었는데 그럼 어 지금까지 7자리 나눴었는데 7자리가 와버렸네 야 정말 이거는 야 7자리 야 씨 예쁘긴 한데 귀엽긴 한데 이거는 조금 좀 인기가 팍 떨어집니다 나쁘게 얘기 해볼까요 한번 내 이거를 예 미스 비용이 더 비싸요 택배비가 더 비싸요 택배비가 더 비싸요 이런건 안받는게 상책인데 원래 값보다 택배비가 더 비싸요 정말 눈물 나옵니다 여러분 으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암것입니까 뭡니까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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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 정말 어쨌든 70 뭐라고 써 있었어요 깍데기에 70 80마리 크크크크크크크 알겠습니다 자 패스 자 두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진짜 첫번째 박스 너무 실망인데 자 두번째는 가만있어 봐라 115면 수마트라에서 115가 나올 만한건 하나밖에 없죠 왜 만디 있잖아 만디 115가 이야 이게 뭐야 어쨌든 그래도 115입니다 사이즈가 와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하다 와 멋있긴 하다 이야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머리를 쓰긴 쓰네 70 넣어서 짜증났다가 약간 115를 넣어가지고 조금 좀 오우 눈을 좀 정화시키는군요 이야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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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손님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지금 진짜 살짝 짜증났어요 예 나는 이거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이거만 본 것 같아 예 지금 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요글래 언박싱을 내가 몇번 했거든 희수 씨하고도 얼마전에 며칠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 이후로 박스가 몇개 더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전부 다 이거였어 전부 다 하나의 예의도 없이 이해가 안가는데 딴 것도 분명히 보낸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어디 간거야 그거는 계속 오고 있나 진행해 그럼 더운다는 소리야 앞으로 이게 더우면 쉽지 않은데 자 어쨌든 어쨌든 여기도 대형 코카사스가 잔뜩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자 대형 코카사스 잔센시가 키론 잔센시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구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구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구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자 비교해보자 아이고 비교해보자 아이고 아이고 몸통보다 작다 아이고 아이고 자 두번째 박스 역시 키론 점점 잔센시 빨리빨리 뜯으세요 바빠요 뭐가 문제예요 뜯었다 빨리 뜯었다 그런데 빨리 뜯었지만 내용물은 어김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분량을 확보를 해야 야 아니 이야 이거 뭐야 몰랜캄피도 아니고 와 정말 키론 90 뭐라고 쓰여있었어요 겉에 껍데기에 90 70마리 아 90 70마리 이야 98 되면 조금 기분은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90에서 99가 같이 거의 똑같습니다 으흠 이거 뭐 왜 이렇게 말이 없고 멘트도 없고 뒤집어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해보는거에요 대체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야 진짜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코카우스를 아이고 며칠 내내 며칠 내내 그냥 코카우스만 보는 참 이런 경험은 또 오래간만 해봅니다 아 참 정말 대단하다 통일감이 참 대단해 하여간 이 벤크르 거는 이렇게 단각이 나온다는거 90에도 거의 99.9%가 단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주 귀한 아주 희귀한 예 90 플러스 카우스만 필요한 잔센시 단각이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 특별히 특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응 원래 이게 90 단각이 귀한거에요 여러분 귀한겁니다 자 필요하신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특별히 무한제공합니다 무한 무한 진짜 약속드립니다 무한제공 원없이 참 이게 95야 이게 95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지 자 세번째 박스 스마트라산 역시 키론 잔센시였습니다 자 네번째 박스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뭐가 보인다라는거야 코카소스 마 이 사람이 뜯기 전에 실망감부터 주려고 그래 에헤이 정말 못쓰겠네 자 일단 그래도 한번 기다려갖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보이죠 왜 반투명하기 때문에 으흠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 웃음이 허허 자 그래도 한번 악착같이 끝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열었다 살았나 살았나 왜 튀어나와 또 얼마나 압축을 잘해놨으면 또 키론 또 키론 뭐라고 써있었어요 겉에 한번 보시죠 안에 볼 것도 없이 겉으로 그냥 끝냅시다 90mm 68마리 90mm 68마리 에이 정말 에이 정말 어? 이거 뭐야 이거 85는 뭐야 이거 85는 이 사람 정말 아주 못쓰겠는데 참나 야 이게 97이에요 97 97이고 85 한번 옆으로 놓겠습니다 85 아이고 참 정말 야 야 근데 진짜 내가 놓자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뱅클로 이 왜 유전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원래 그래 치영이 사람들이 장각만 다 잡아갔나 그러니까 장각이 아무래도 그 원명화점 보다는 약간 좀 굴뚝하고 약간 좀 날렵하지가 않고 그런 형향이 있죠 약간 장세시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단각이 이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아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이러다가 이게 멸종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가시가 확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한번 버텨봐 버티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자 많은 걸로 그리고 이쪽 스마트라산 키론 약간 좀 단각이 많은 걸로 개짜스도 많은데 단각도 많은 그런 거라 한번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0대에 보면은 이정도가 장각이 이정도가 여기는 진짜 장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해 신기해 그죠 몇 개 열어봤지만 장갑 없죠 분명히 아 아 하나 있네 이게 몇이야 98 이야 이거 아주 시기합니다 아주 쉽게 합니다 옛날엔 다 이래 가지고 자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십시오 덩치가 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께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이거 이게 귀요합니다 이거는 널려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거를 귀요하게 파이게 생겼네 자 어쨌든 어쨌든 이제 지쳤습니다 내가 처음에 알아봤어 첫 장면에 그걸 깔고 앉았을 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떠오르더라도 아이고 이거 뭐였는데 역시나 그게 이해가 갑니다 다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언박싱은 오늘도 역시 키론 잔센시였습니다 키론 잔센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아이고 이제 안 할래 언박싱 너무 힘들어 으으으으없는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쨱 아라멘 암시 암시